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 꾸준히 새로운 걸 배우고 도전하는 걸 실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지역 주민들의 평생 교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특히 대학은 그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성인 학습자들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하는 청운대학교 사회서비스 대학 김경수 학장과 함께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학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학장님께서는 올해 2월에 청운대학교 사회서비스 대학 학장으로 취임을 하셨죠. 네, 어깨가 좀 무거우실 것 같은데 소위가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년기 학생이 극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평생 교육이 크게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평생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학장으로 부임했다는 것이 큰 책임과 영광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걸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어깨가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네, 네. 네, 보면 지금 청운대학교 사회서비스 대학 학과도 새롭게 생겼다고 하던데요. 어떤 학과가 생겨난 거고 또 현재 몇 개 학과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학과 신설은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습니다. 일단 홍성군이라고 하는 대학이 소재하기는 홍성군, 그 다음에 충청남도의 산업과 경제 현황을 좀 분석을 같이 해야 되고 네. 거기에 우리 대학의 강점이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대학의 지금 학과로 구성되어 있는 학과들의 강점을 살려서 그것과 연계한 새로운 신설학과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농생명식품융합학과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홍성군은 축산의 도시고 전국 최초 최고의 유기능 특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농생명식품융합과 가지는 특징이 분명히 지역의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신설에서 2024년에 학생을 모집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신설학과가 있고 기존의 학과가 사회복지상담학과가 있고 청소년상담교육학과가 있고 사회적기업학과가 있고 창업경영학과, 그 다음에 뷰티산업학과, 부동산경영학과 이렇게 6개 기존학과와 신설학과, 한계학과에서 7개 학과를 2024년부터 운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보면 지금 청운대 사회서비스 대학은 사실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에 선정된 것이 시작이었죠. 네. 그러면 지금 이 사회서비스 대학 운영 방향에 대해서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직업의 수명은 점점 짧아진다고 하고 앞으로 올 세대들은 본인이 직업을 한 6개 정도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조사, 통계, 연구, 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홍성군 및 충남도원회의 성인학습자들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해서 성인신화, 그 다음에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체제를 통해서 사회서비스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이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어떻게 추진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동안의 성과를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우리가 2019년에 선정이 되어서 5년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이 사업에 선정되어서 5년간 운영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해서 이런 실적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특히 전세계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혁신교육사례를 평가해서 세계 대학 순위를 매기는 게 있습니다. 세계 혁신대학 랭킹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우리가 줄여서 우리 랭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드 유니버시티스 위드 리얼 임팩트 랭킹이라고 하는 것인데 학생의 이동성과 개방성이라고 하는 주제에 우리가 세계 16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간 유지한 것, 운영한 것도 우리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외부기관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았고 그것도 전세계 대학을 평가한 것에서 16위를 받았다는 점에서는 우리 청원대학교 사회서비시장에 가지는 강점, 자랑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5년 동안 이렇게 유지해 온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성과이긴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16위라면 굉장히 높은 순위죠. 전세계 대학 중에 16위를 기록한 그런 성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지금 지난 6월에는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고도화 사업에도 선정이 됐다고요? 맞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2019년부터 1주기 인재 사업이 진행됐다고 한다면 지난 2주기 교육부에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이 평가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라이프 2.0이라고 해서 구축 단계에서 고도화 단계에 대한 것이 선정이 되었는데 일반 대학교 12개 대학 중에 우리 대학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주기 때가 23개 대학이었는데 그중에 11개 대학이 떨어지고 계속 사업으로 우리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2주기 사업에서는 우리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거는 2023년부터 24년까지 2년간 지원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때 우리 대학에서는 성인 친화형, 내실 있는 교육 확대, 지역사회 및 국내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서 충남지역 평생교육 플랫폼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구축하기 위한 고도화 단계 사업을 준비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육부 지원사업을 통해서 성인 학습자들에게 정말 차별화된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차별화된 프로그램들을 직접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라이프 사업 2.0에 선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교육부의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청운대학이 그동안 이렇게 했으니 우리가 계속 사업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을 선정이 되었던 것, 그 자체가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데 차별화된 교육과정이라고 한다면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성인 친화적 우리가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학습자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공 및 교양 영역에 있어서 그들의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의 건강이라든지 건강 제고를 위한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비교과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 이게 이제 성인 친화적 교육과정 운영의 한 사례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성인 친화적 유연한 학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과 학습을 병행하고 있는 성인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학습 역량을 넓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E 플러스 1이라든지 플립 럴링이라든지 집중학기제 같은 것들을 운영합니다. 또 하나는 성인 친화적 제도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다양한 장학금 혜택을 지금 부여하고 있고 학과별 학생 상담 지원이라든지 동아리 활동 지원이라든지 전공과 연계한 취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성인 친화적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 학습 지원센터를 조직해서 운영함으로 해서 성인 학습자들에게 기초학습이라든지 상담 지원에 대한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인 친화적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성인 학습자들을 위한 전용 하이브리드 강의실을 구축을 했고 그들만이 활용할 수 있는 전용 스터디 룸이라든지 전용 휴게실, 명상 공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운영함으로 해서 다른 대학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대학이 좀 더 차별화된 이런 교육과정과 이런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함으로 해서 그들의 학습자들의 만족도라든지 학습 역량을 극대화시키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던 것 이런 부분들이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몇 가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또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좀 유연한 그런 학사를 또 운영하고 있고 또 제도적으로는 장학금 같은 게 될 수 있겠고 또 동아리를 지원하면서 조직을 또 지원을 하고 또 공간 전용 휴게실이나 또 그런 명상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 공간들을 제공하면서 그렇게 물리적으로 공간을 또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지금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학생들이 경우에는 이제 학기 중에 강의 평가라고 하는 걸 통해가지고 그들이 수업을 받고 그다음에 교수자들에게 어떤 평가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졸업자들에게 학교를 다니고 졸업하는 과정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금년 2월에 제1회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4개 학과에 62명의 학생이 졸업을 했는데 이들에게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94.7%라고 하는 엄청나게 거의 A프로스 학점에 해당되는 그런 만족도를 보였고 이거를 이제 그렇게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입학 전 그리고 졸업 당시 이때의 자아효능감, 자존감 그러니까 청운대학교 사회서비스 대학 입학에서 졸업하는 시기에 와서 어떻게 자신을 좀 새롭게 돌아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봤더니 입학 전에 한 66.5%였던 자아효능감이 한 거의 80.9%까지 상당히 거의 15% 이상 뛴 이런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렇게 현장에서 직접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부분에 가장 만족을 느낀다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성인 학습자로 대학에 입학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저했던 모습을 과감하게 그래 나도 이제 대학생이 새롭게 대보자 해서 왔는데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다 보면 학창생활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말 새롭게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택한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인 학습자들이 가지는 그들만의 특성이 대학의 운영사리하고 잘 맞아떨어져서 그들의 만족감을 높여주었던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차별화된 프로그램 또 성인 친화적인 제도 운영 등을 통해서 정말 지금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학생들에게 정말 맞춤형 교육들이 제공되다 보니까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사회서비스 대학 졸업한 뒤에 학생들은 어떤 진로를 선택하게 되나요? 대부분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입학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이제 그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4개과 62명이 1회 졸업생이 나왔었는데 그중에 한 78.8%는 계속 다니던 직장을 계속 다닙니다. 진로를 변경한 사람도 있는데 대학원을 입학한 사람도 한 10명 정도 되고요. 작은 도서관을 개관한다든지 또는 창업을 또 새롭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현재 일과 학습의 병행이라고 하는 성인 학습자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직업에 대한 것을 계속해 나가는데 거기에 자기 직업에 대한 직무 능력을 학교 수업 과정에서 향상을 시킬 수 있었고 이건 아니다.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 싶으니까 대학원도 지나가는 것이고 또 다른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수업에 대한 자기 자존감 확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컸다라고 우리가 현재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학장으로서 그런 학생들을 보면 느끼시는 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가르침의 입장에 있으시지만 또 반대로 얻는 점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럼요. 교육은 쌍방 소통이지 않습니까? 오늘 일방이 가르치는다는 것은 예시대의 얘기인 거고 이제는 그 학생의 나이와 관계없이 학년기 학생이든 우리 성인 학생이든 상관없이 서로 소통하는 부분이고 강의실에서 벌어지는 지식 전달은 분명히 교수자가 하겠지만 인생의 아주 늑한 경험은 성인 학습자들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수업 토론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거고 쉬는 시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는 교수자 입장에서 가르친다고 하지만 배우는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청원대학교 사회서비스 대학의 성인 학습자 교육 과정에서는 쌍방 간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교육을 주고받는다 하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함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열정이 가득해서 서로 배워가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 기회에 나도 한번 뭔가 배우고 또 새롭게 도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우리 성인 학습자 위치가 됐다고 한다면 고등학교를 18, 19에 졸업을 했고 이제 나이가 50대가 됐다고 한다면 졸업한 지 30여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새롭게 대학의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낯설을 것이고요. 또 하나 더 크게 작용되는 것은 가족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대학을 간다고 한다면 우리 가족은 이런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많을 터인데 그런 분들에게 대학이 그렇게 문턱이 높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청원대학교 사회서비스 대학에서는 많이 알려드리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비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재학생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역에 있는 성인 학습자들에게 공유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교과 비학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공지를 해드리고 대학 입학하지는 않았지만 비교과 비학이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일 테니까 자격증 따는데도 필요할 거고 그런 것을 대학 입학 전에 미리 들었다고 한다면 입학 후에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우리가 GAT라는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대학을 내가 가기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활짝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회서비스 대학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성인학습자 평생교육 거점 대학입니다. 또 앞으로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향후 운영 계획도 궁금한데요. 네. 그러니까 2019년에 우리가 처음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평가에서 선정된 평생학습 지원 체제의 대학으로 선정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가 구축 단계였다고 한다면 지금 금년에 우리가 6월에 선정이 되었던 라이프 2.0 이거는 고도화 단계입니다. 어떻게 구축된 것을 좀 더 고도화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4대 추진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청운대학교 사회서비스 대학 라이프 2.0 고도화 4대 추진 전략을 세웠는데 첫째는 성인 친화형 교육을 강화시키겠다. 그다음에 성인 학습자들에게 지원을 더욱더 강화하겠다. 지역 연계 평생교육을 선도하겠다. 그다음에 ESG를 기반으로 하는 브랜드를 강화시키겠다. 이런 4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23년, 24년 고도화 단계에 맞는 그런 추진 전략을 성과를 낼 것이고 그 이후에도 평생교육 체제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대학이라는 곳에 내가 지금 이 나이를 먹어서 과연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몫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죠. 찰스 다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살아남는 종은 강한 종도 아니고 현명한 종도 아니고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과연 이렇게 급변하는 현대사회 변화 과정에서 어떻게 그 변화에 적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나의 미래를 좌우하는,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0세 이상이 된 성인학습자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 이상 재직한 사람들이 사회서비스학에 입학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청운대학교 사회서비스학은 문이 열려 있고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소를 우리 청운대학교 사회서비스학이 제공을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는 자신이 개척하는 거지 주변 누구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청운대학교 사회서비스학 학장으로서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좀 적극 도전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우리 청운대학교 사회서비스학이 함께 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말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고 있는 청운대학교 사회서비스 대학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 대학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우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